나이 들수록 맑아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파트죠 바사랑 옥을 물리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승리를 거두었던 지파 두 지파 반이 있죠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무나세, 또 반, 해프 지파 그들에게 주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고 진다 그러는 승산을 파악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파악할 때는 환경과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승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승산이 걸려 있다 이게 바사랑 옥을 물리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일단 바산이라는 지역은 르바임이라고 불렀는데 무지하게 강력한 지역입니다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다 그럴 때 쓸 때 바산의 암소 그럽니다 바산의 암소가 무지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여기 바사랑 옥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이었냐면 11절에 보니까 규빗 그르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거든요 보통 45cm를 그르는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0.5m 50cm로 칩시다 그러면 9규빗이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4m 50cm 침대가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니까 2m 그게 침대입니까 코끼리 싣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었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철침상으로 만들었댑니다 철침대로 그러니까 바사랑 옥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인지를 알겠죠 침대가 길이가 4.5m고 너비가 2m야 그리고 철로 만들었어 지금도 남아있지 그럼 강력한 곳이야 그리고 또 하나 성읍 시티들이 60개가 있을 정도로 또 이게 성벽 없는 성읍들은 무수히 많더라 그러니까 무지하게 풍요로운 땅이고 무지하게 강력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바사랑 옥을 이겼던 비결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략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그 맥을 잡으라는 거예요 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붙였냐면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면 우리 것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냥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 타이밍을 알면 백전 백승이죠 그러므로 대적에게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또 강함, 철침대 같이 4m 50, 2m 이렇다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건 뭐냐면 말씀이 너에게 주웠노니 그러면 아메라고 나가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워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지 말씀이 오면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고요 누구도 안 된다 그런 것도 되는 거고 요단강 건너는 게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잖아요 그게 뭐 확률적으로 되는 싸움입니까? 열의 고성 무너뜨리는 게 그게 전략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승산이 있냐 그러면 숫자 보고 전략 보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싸움들이 있죠 이겨야 될 싸움들 지금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되느냐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할 때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너희 손에 넘겼으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 때까지 그 말씀 주실 때까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나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과 이런 자존감이 세워졌겠죠 연승이잖아요 해수보랑 시혼을 이기고 바사나 옥을 이기고 샘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승리를 주는 거니까 계속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백성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싸움들 계속된 싸움들에서 항상 말씀 붙들고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미리 땅을 얻은 형제들 두 집합반이 있었다고 그랬죠 해수보랑 시혼과 바사나 옥의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머무르게 된 집화가 두 집합반이잖아요 널찍한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루우벤 첫 번째 갓 갓이 있었죠 갓 갓이 다섯 번째인가요? 갓 그 다음에 문하세 요셉 집화니까 열한 번째 쪼개진 집화겠죠 반 집화 그렇게 차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성도가 있는데 먼저 축복을 받은 성도가 있죠 먼저 승리를 맛본 성도가 있죠 그럼 먼저 축복과 승리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치열한 싸움을 안 싸우려고 그러죠 축복의 함정인데 패라독스인데 축복을 받을수록 치열함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기도도 오늘 차례 기도의 날인데 막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배부른 자의 모습이 나타나 느릿느릿 걷고 뒤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잠깐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축복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리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선봉에서라는 거예요 선봉 핵심이 18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것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축복 받았으면 무조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육적이라고 그러고 썩을 양식을 위해 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썩는 것 육적, 피지컬 썩지 아니하는 것, 생명의 양식이 영원한 것 그것은 스피리추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 얘기 있잖아요 빵 나를 위해서 빵을 구하는 것은 육적이에요 빵만 갖고 사는 것, 돈 돈 돈 빵 빵 빵 이러면 육적인 거지만 남을 위해서 빵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똑같은 빵이 육의의 영이에요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누굴 위한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기도에 90% 이상이 돈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그 돈 달러는 목적이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달러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읽어보세요 다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집합 한 이렇게 미리 축복을 받은 두 집합 한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뭐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눈 뒤집어지고 맨날 찬송부를 다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소리 베렉베렉 지르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거라는 것은 언제나 요한국 17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양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영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 된다는 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사이에 서서 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반대가 싹군 아니에요 싹군 선한 목자는 그 역할을 하는데 싹군의 특징은 자기 이익, 자기 이익 그러니까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이죠 육적, 육적, 육적 썩는다니까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누리고 놀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길 것인가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니까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안식을 얻었다는 건 지금 좋은 거 얻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좋은 거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하면 맨날 이래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이웃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자기만 복받았다는 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양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 다 좋다 그러잖아요 예배,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힘을 얻고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에서 힘을 얻고 선교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에서 힘을 얻고 좋지요? 그럼 자녀들에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녀들에게 소개 안 해요? 이게 좋다 그러면 부모님께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자매들에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맨날 혼자만 나와 확산이 안 돼 전도도 없고 주변에 그냥 한 5년, 10년 지났는데 맨날 혼자야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라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죽어라 우리 가장 우리 가장 우리 가장 그러니까 이걸 육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퍼지질 않은 거죠 사도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26장, 사도행정 20장, 29절이 그러잖아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피리추얼 맨,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더 스피리추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선복에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합니다 선복에 선다 그러면 기억나는 지파가 유다지파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선복에 서라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우리는 반대로 서도 돼요 선복에 막 쓰기만 하면 영적이 돼요 유다지파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축복 받았기 때문에 선복에 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거 언제 따집니까? 무조건 선복에 서요 축복 받은 것 같이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선복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꾸준히 선복에 선 게 유다지파고요 가끔 선복에 서다가 그 다음에 선복에 선 적이 없는 게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 나중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얘네들이 한 번만 선복에 서고요 그 다음에 선복에 선 적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계속 눈치 보십시오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영광스러운 걸로 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선복에 서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복에 서면 사라지지 않냐는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인데 가난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25절을 보니까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사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간 짜증내죠 그만해도 좋하니 그만해라 그만 이거 똑같은 거죠 사도마울도 육체에 가시가 없어지게 해서 세 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내 은혜가 되게 좋하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몇 번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후했던 거 있잖아요 명확히 노후했던 거 그러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노후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난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웬 주책이에요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보하는 것도 힘들고 맨날 눈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우수화 시대가 온 거겠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완을 할 때 전라도 쪽으로 조선 군사력의 3분의 2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 명망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나중에 무슨 반역을 했던지 아니면 당파 싸움에 연류가 됐던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다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선조가 모자란 왕 아니에요 용납이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이 돼버린 거죠 복도 그래요 잘 죽는 게 복이에요 다 잘 없어지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늙어가면서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노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명예욕 같은 건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늙어지면 늙으면 돈이 많이 든대 그것도 맞는 얘기죠 늙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이도 나가고 이 한 번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몇백 마리씩 나오고 지금도 오늘도 맨날 아침에 차 끓여주신 집사님이 안 올라간대 근육통 이러고 벌써 50 넘으니까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요 오잖아요 병 많이 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 의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 명예 돈 되게 예민해요 우리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일꾼들을 뽑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에 지금 밑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대 서로 되려고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으면 죽어라 고생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노욕 노추 뭐 이런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일 듯 할 뻔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모세가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냐 탁해지지 않고 맑아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보면 나이가 들면 저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니까 계속 나이가 들면서 탁해질 때가 있어요 야 저거 완전히 구렁이구나 능구렁이구나 딱 보면 저거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잠깐 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맑은 물 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인데 어린애 보는 것 같아요 맑아요 깨끗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세상 욕심 부를 거 다 부를 거 가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괴물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러면 괴물로 봐요 어휴 저 괴물 괴물이라고 말은 안 해 저거 아주 골치 아픈 고집불통 영감탱이 뭐 이러든지 뭐 꼰대라고 그러든지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평균의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서 탁해지거든요 인간이 우리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썩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모세같이 늙어도 탁해지지 않고 맑아지고요 더 지혜가 깊어지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죄 많이 짓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탁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잠깐 맑아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도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 탁해 있어요 속이 속에 그 분노 뭐 이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막 불같이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뇌관이 다 해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맑아져요 우리는 다 맑아져야 됩니다 천국 갈 때 맑은 상태로 가는 축복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맑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요한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예수님은 막 예수님뿐만 아니죠 그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웃은 increase 부자가 되고 커지고 강해지고 increase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I must decrease 나는 쇠에 져도 된다 쇠에 져야만 된다 이게 놀라운 영성이거든요 여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decrease 쇠약해져도 되고 약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부리고 더 강아지고 더 모으고 더 모으고 하면요 그게 사실 약해지는 거라고요 오늘도 모세에게 주셨던 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쇠해지지만 예수님은 드높아지고 우리는 쇠해지지만 우리 후손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이죠 제가 나온 대학이 농구 잘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름 얘기해도 되나? 유재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감독도 하셨던 분이 농구 되게 잘하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무지 잘했어요 농구 농구 되게 잘했는데 좀 나이 들고 은퇴할 쯤 되니까 더 잘하더라고 어떻게 잘하느냐 젊었을 때는 자기가 골을 많이 넣었는데 물론 가드였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엄청 패스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전성기를 한 3년 4년 더 오래 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넣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제는 패스하는 식으로 어시스트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내게도 기회가 더 많이 얻고 더 빛나더라고 여러분 쇠함의 은혜는 그거예요 내가 챔피언 되기보다는 어시스턴트 될 때 50% 힘 가지고도 일 다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제는 스타에서 여우수와 세워주고 후손들 세워주는데 힘을 쓰니까 더 맑아지고 강력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고마워 진따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준변장이고 하니까 크게 잘 불러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